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독일 내무부 장관은 미국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연방 총선을 전자투표기 없이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90개 접근 방법은 독일에서 부정이 없는 선거를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7월 16일 날 미국의 디스클로우저TV가 내보낸 뉴스의 한 부분입니다. 전자투표 금지에 대한 독일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여기서 전자투표 금지라는 것은 일체의 전산장비에 의존하지 않는 투개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2009년도 3월 3일 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2005년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뜻합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의 최대 카운티에서 지난해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리고 최근인 6월 25일까지 재금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재금표에 관한 공식 보고서는 오늘 내일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애리조나주 상원에 의한 그런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실제 투표함을 까보니까 나온 실물투표지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조정사 출신으로서 주 상원의원인 웬디 로저스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트에 남겼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 상원의원은 일관되게 수개표를 실시하라 투개표 과정에서 일체의 전산장비를 배제하라 그리고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선거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것은 수개표와 종이투표지와 전산장비의 배제입니다. 선거 부정에 가장 빈번한 행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조된 실물투표지 투입이라는 그 두 가지가 종합되면서 바로 대부분 선거 조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과 실물투표지 투입은 마치 쌍두마차처럼 함께 뛰어가게 됩니다. 이번 미국의 재건표는 선거가 마친 다음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와 그리고 투표함의 실물투표지 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연수고일 경우는 두 가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대규모의 2차 조작이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미국과는 달리 꼭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동원된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그리고 일장이 당일투표지 등이 그런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 그냥 분출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증거를 봐서 당신이 그런 불법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그런 공적선거를 보면 뚜렷하고 유사한 특징이나 패턴이 선거 데이터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통계적 변칙이고 그 통계적 변칙은 자연 숫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통계적 변칙은 대부분 통계적 개입이나 조작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통계적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한 그런 그래프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차이를 뜻하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뜻하는 그 차이는 마땅히 0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이 종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역대 선거는 모두 다 여당은 플러스 10쪽으로 그리고 야당은 마이너스 10쪽으로 그렇게 쌍봉구조의 그런 통계 분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력한 그런 개입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막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수계표와 종이 투표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 등이 그렇게 수계표를 고집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계표 과정에서 전산 장비가 개입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산 조작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또 그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선관위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투표지 분류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일체 전자 투표기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얼마든지 연결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자에 성공한 그런 정치 세력들은 그들이 훔친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선거 때마다 골치 아프게 전산 조작하고 그리고 또 실물 투표지 마련해서 투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잘 설득하거나 또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되면 아주 최신 그런 선거 방법을 동원합시다. 그것이 바로 전자투표기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매번 선거마다 골치를 썩이면서 전산 조작에다 실물 투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만드는 방법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투표기를 통해서 깜짝같이 스스로가 권력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자투표기는 스스로 권력을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조금씩 훔치지만 나중에는 큰 것을 훔치고 싶어하고 그 큰 것 중에서 얻더만 바로 전자투표기입니다. 그러면 전자투표기만 결국은 법으로 합법화시키게 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아마 꾀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선거 전문가 제의시는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선거 조작의 증거라도 찾아낼 수 있지만 앞으로 일단 전자투표기를 채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 조작의 증거를 찾는 일이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음 추진 가업은 전자투표기로 모든 공적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연수 9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15 총선에서 1차 조작도 조작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법원 재금표용으로 새롭게 만든 위조된 투표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제도의 그런 개편작업을 추진하는데 한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권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국민들이 선거쇼에 동원되는 관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소를 찾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유권자로서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모체에서 결정되고 본인들은 그냥 동원된 관중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선거 결과의 결정은 무대 뒤에 있는 소수의 선관위 직원들의 결과를 모두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된 사안이지만 야당이나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나 야당의 중진위원들은 모두 다 선거 무결승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큰 위기는 선거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선거 부정에 대한 야당과 야당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의 침묵과 무관심과 그리고 방관입니다. 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다. 선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